자 그럼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이 저장장치에 접근을 해서 이 저장장치가 인식되는 것을 보고 그 외에다 파일을 옮기고 또 파일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생긴 아이콘을 잘 찾아오시고요. Windows EXPLORER Windows Explorer라고 써있는 거고요. 윈도우 탐색기라는 뜻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잘 보이지 않으시면 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윈도우 키와 알파벳 E키를 같이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윈도우 탐색기고 왼쪽을 보시면 즐겨찾기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컴퓨터라고 적혀있는 게 여러분의 컴퓨터고요. 그리고 제 컴퓨터에는 현재 로컬 디스크가 있는데 이 로컬 디스크가 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이 저장장치가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요기에 이제 제가 CD-ROM이나 또는 그 외장 하드 같은 것들을 연결하면서 이제 각각을 연결했을 때마다 요기에 추가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기 보고 계시는 거는 제 노트북인데요. 제 컴퓨터에다가 CD를 삽입하고 그 CD를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이 트레이를 쑥 밀어넣었을 때 컴퓨터가 CD를 인식을 하고 그게 탐색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윈도우 탐색기로 다시 돌아왔고요. 자 요쪽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CD를 삽입했는데 CD가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자 보시는 것처럼 C와 E 사이에 D 드라이브가 들어왔죠. 그리고 DVD-RW 드라이브에 DEL 뭐라고 써있죠. 자 요게 뭐냐면 여러분이 CD를 삽입하니까 컴퓨터가 여러분이 삽입한 CD를 인식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윈도우 탐색기에 컴퓨터 밑에 있는 요 DVD-RW 드라이브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오른쪽에 이 CD 안에 들어가 있는 폴더와 파일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방법을 통해서 요 안에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좀 다른 저장장치를 연결해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제 컴퓨터에 USB에 요렇게 꽂아주게 되면 이 역시 윈도우 탐색기에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다시 윈도우 탐색기로 돌아왔고요. 자 이쪽 화면에 주목해주세요. 자 제가 제 스마트폰을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자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 아이폰이라고 뜨죠. 그러면 요기에 있는 요 드라이브를 왼쪽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폰에 있는 여러가지 파이들을 접근해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거나 삭제하거나 요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장장치를 여러분이 연결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자동 실행이라고 적혀있는 요런 메뉴가 뜰 때가 있어요. 요런 창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 외장하드라고 써있죠. 여러분이 외장하드를 연결했을 때 그 외장하드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옵션들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재생을 누르면 여러분 그 외장하드에 있는 여러가지 미디어들 뭐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뭐 사진 및 가져오기는 그 외장하드에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컴퓨터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폴더로 폴더를 열어 파일보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거 선택하면 윈도우 탐색키가 뜨면서 그 외장하드를 자동으로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를 일부러 띄우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외장하드 드라이브를 찾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거죠. 아무튼 요 자동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냥 끄셔도 상관은 없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자, 저장장치를 우리가 배웠죠. 저장장치는 뭐였죠? 컴퓨터에 있는 어떤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이 장비를 저장장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저장장치를 컴퓨터에다 연결하면 자,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아이콘 밑에 이 드라이브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걸 선택하면 그 저장장치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데이터는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로컬 디스크, C드라이브에 있는 이 파일들을 자, 외장하드로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냐면 자, 제가 집에 있는 사진들을 친구에게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복사한다거나 이럴 때 이 C드라이브에 있는 이 파일들을 복사해서 외장하드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이동시킨 다음에 외장하드를 떼서 사무실에 간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외장하드를 연결한 다음에 이 외장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있었던 파일을 사무실 컴퓨터에다가 옮겨 놓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로컬 디스크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이동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메뉴를 메뉴를 이렇게 호출하고요. 그 중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이 있죠. 이것들이 복사가 된 상태죠. 그 다음에 외장하드를 선택해요. 그럼 외장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오른쪽 화면에다가 제가 새로 만들기에서 새 폴더를 해서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이라고 하고 엔터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사진 디렉토리를 이 폴더를 더블클릭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죠. 자, 거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 C드라이브에 있었던 파일들을 이 외장하드의 사진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옮긴 겁니다. 복사한 거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있는 외장하드를 떼서 외장하드를 떼서 여러분 사무실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다 연결하고 그 컴퓨터에서 이거랑 똑같이 윈도우 탐색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 컴퓨터에서 외장하드가 인식이 되겠죠. 그럼 그 외장하드에 있는 사진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라고 간주해 주세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로컬 디스크 C드라이브를 연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폴더하고 사진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외장하드로 옮겼다가 외장하드에 있는 그 파일을 사무실 컴퓨터로 옮긴 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말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별거 아니죠. 잘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따라하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파일은 아무 파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물론 컴퓨터에 있는 기본적인 파일들을 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컴퓨터가 고장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파일을 직접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C드라이브 같은 데다 붙여넣기 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C드라이브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C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지워버릴 거예요. 컴퓨터를 새로 바꾼 거다. 이렇게 할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른 저장장치로 옮겨놓고 컴퓨터를 밀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밀어버리면 그러면 데이터가 UC리되겠죠. 그건 사고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저장장치로 파일을 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하면서 외장하드나 스마트폰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컴퓨터와 이 저장장치를 연결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USB라고 하는 겁니다. USB요. USB라고 하는 건 케이블의 어떤 표준이고요.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저장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USB는 이렇게 생긴 홈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제가 크게 화면을 확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로고가 있죠. 이 로고는 이제 USB에 대한 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고가 이 구멍들이 USB를 장착하는 슬롯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USB예요. 디자인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이렇게 생겼고 그 옆에는 이렇게 생긴 로고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USB입니다. 이건 제 노트북의 측면인데요. 이렇게 생겼고 옆에는 USB의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USB 케이블은 어떻게 생겼냐. 보시는 것처럼 이 케이블의 끝이 이렇게 이렇게 홈이 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USB의 로고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은색인데 USB 로고가 있고 이렇게 철판으로 돼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USB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USB 케이블을 이 적절한 이 컴퓨터의 어떤 그 슬롯에다가 이제 꽂아주셔야지만 이 외장장치에 있는 외장 저장장치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여러분의 컴퓨터로 옮기거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그 저장장치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으악.